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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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뛰어갔다 저리 뛰어갔다 난간이 떠드는 것이오 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 탈도를 유랑하며 모르는 사람도에 놓고는 다 한다는 그 유명한 손대산이다 이놈아 당신이 바로 그 모르는 사람도 빼고는 다 간다는 그 손대산이오 해그리시 그리치 그 참 진에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니다 이놈아 왜 남의 노른절이 나와 난간이 떠드는 것이오 아 오늘 바로 이곳에서 전통연의 페스티벌이 펼쳐진다는데 꼭 우리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빠질 수가 있나 아니 그렇게 탈려왔지 그리야 그 시구 여기 와서 보니 사람들 참 많이도 모였는데 그리 그렇습니다 그리야 딱 이렇게 보기만 모아도 한 5만명은 온 것 같은데 이왕지사 오신 분들의 박수를 한 번 받고 갑시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예 박수 소리는 개미 넘고 하네 다음 소리보다 작구나 못쓰것다 못쓰것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예예 감사합니다 아 예옹복이 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그리야 여기 오신 사람들에게는 1년이면 12달 12달 4년이면 13달 13달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소대 끝에 올라가서 세주를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지 그리야 꼭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좋다 때려라 하이시고 좋다 잘한다 잘한다 으이씨 자리에 달아주죠 자리에 달아주죠 자리에 달아주죠 자리에 달아주죠 하하하하 야야야 손대자리들아 너거든 제주 한 번 기가 뱉기구나 아이고 말아라 우리가 이놈의 살파들이냐 또 너도 이 소대를 이기냐 아이고 아주 그냥 축글동을 쌌네 그리야 아이고야 그간에 어쨌거나 자쨌거나 이렇게 하늘로 본 줄 모르고 그깐대 없이 이렇게 울뚝쏘 이 잔대는 뭐 어제 쓰러불더니 뭐 이 양반이 오랜만이더니 또 이걸 까먹었네 그리야 까먹었어 그렇죠 좋다 이 손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해바다와 서해바다에 있는 모든 노부들이 풍어를 밀고 풍어를 밀고 아이씨 우태산의 노부들은 풍년을 기원하고 풍년도 기원하고 아이씨 저기 계시는 노인양반인들의 수명장수도 기원을 드리고 아이씨 수명장수도 기원을 드리고 아이씨 어 저기 있는 젊은 청각 저녀들은 예쁘고 잘생긴 닿으시고 여러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좀 빌고 나도 하나 빌어주고 아이고 피노스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산 과부 아중씨 봄지 섯달의 그 길고긴 외로운 밤에 그 시내들 야야야야야야 그래서 천지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피러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 우리들이 이 손대위에 올라가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왕부 복덕을 피로줄 차례 아사나 아사 내 진영 여길 올라간단 말이냐 아 툭툭툭툭툭툭 자 올라가면 살짝 국민을 터이고 떨어지는 날에는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양파 거기에 어렵게 여러분 TÜRLER . . . . . . 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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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힘든 것입니다. 사람들이 와는 할 줄 알았네. 박수 진영범을 까먹었네. 이게 정말 나이가 들수록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자꾸 깨달아요. 아휴 아휴. 그리 보자. 하쬐까나 저쬐까나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이렇게 멀리까지 경치를 넘어 모아하니 저 앞에는 2002년도에 그때가 왔던 월비컵 경기장도 보이고 훨씬 더 침새를 넣으셔서 감사합니다. 훨씬 더해. 뭐니뭐니 해도 이렇게 마음 좋고 호응을 잘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허허 내 지금 조선팔도에 넌 더 높으신 양반인 애들이 하나도 손이 없지 않으나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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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대답을 기원으로 할 수는 없으니. 마지막으로 기원을 치면 한 번 기원을 기추봐요. 좋다. 대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